안녕하세요 2021년 7월 4일 미국 동부 시간 오후 6시 40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장한 디디 추싱 중국의 라이드 헤일링 회사죠 이 회사에 앱을 앱스토어로부터 지우라는 중국의 명령이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더 제재가 추가가 될지 그건 모르죠 근데 하지만 뉴스가 나온 팩트로 보면요 요 때 이제 ipo 를 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때 이제 신규 가입자 들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국의 당국에서 봤을 때 이렇게 ipo 를 미국에다 해가지고 괜히 싫어 가지고 이게 이거 갖고 지금 딴지를 걸고 있다 이거는 지금 나온 팩트만 보면 고려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ipo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앱을 지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2번과 이 3번의 차이점은 뭐죠 달라진 건 없어요 이때 기점 이후로 어차피 신규 가입자를 못 받고 어차피 신규 가입자를 못 봤는데 앱스토어에서 삭제 하란 말은 어차피 신규 가입자 못 받는거 더 못 받는 거예요 물론 기존 가입자들이 만약에 이 앱을 삭제 했다면은 그 다음 도적으로 추가적으로 다운을 못 받겠죠 뭐 그건 있겠죠 그런데 이 디디 출신 같은 경우 신규 가입자가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요 발표 앞으로 이제 신규 가입자 가입 중지 해라 언제까지 이 중국의 중국 사이버 시큐리티 그러니까 사생활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뭐 디디 층이 관리를 잘 했나 혹은 뭐 이런거 아니면은 중국의 데이터 이 중국인들의 이 가입자의 데이터를 미국에다가 보관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디디 츄싱의 CEO 같은 경우는 중국 가입자들의 이런 데이터들은 중국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리뷰 기간이 보통 45일 안에 이 처음에 이니셜 리조트가 이 디지 츄싱 이라든가 다른 기업들한테 나간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45일 동안은 뭐 다른 확대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음 결과를 주기 전까지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시점 이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때가 이제 신규 가입자 못 받게 있고 그리고 이때 앱을 삭제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때 하고 있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뭐냐 어차피 신규 가입자 못 받았으니까 앱을 삭제하면은 당연히 이제 신규 가입자를 못 받는 거고 그런 다음에도 달라지는 것은 만약에 기존 가입자가 앱을 지우면은 그분들도 새로 앱을 다 못 받겠죠 그래서 이때 시점 하고 지금 이렇게 신규 가입자 못 받고 앱을 지우라고 했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뭐 규제라든가 알리바바 라든가 텐센트랑은 지금은 살짝 다른 케이스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처럼 단독점 지금 요거를 제재를 갖고 딴지를 건 게 아니고 사이버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 너네가 이 가입자들의 중국 사용자들의 이런 데이터 관리를 얼마나 잘 했냐 이거를 니네가 뭐 중국에다 보관 했냐 아니면 미국에다 보관 했냐 뭐 이런거 갖고 지금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 확대 해석 보다는 그냥 지금 나온 팩트로는 뭐 물론 긍정적인 건 아니죠 하지만 굳이 이게 뭐 알리바바 처럼 텐센트 처럼 크게 번지기 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나온 팩트만 보면은 반독점 제재가 아니라 사이버 보안 쪽으로 리뷰를 한다는 거지 이게 뭐 아직 뭐 벌금으로 끝났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